어... 제가 어제 은퇴했어요. 어제 은퇴해갖고 오늘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. 저 음악 되죠? 음악 되죠. 음악 주세요. 어머, 어머, 어머... 사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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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내! 오늘 재주린다는 거야! 아 뭐야? 이 스탠페인은 센서가 필요한 가게가 아니네요. 이거 어떻게 하죠? 아니 여기 입구에 나이트클럽이라고 적혀있었잖아요! 그거 나이트클럽 아니고 라이브클럽이라고 적혀있어.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한글로 쓰자고 몇 번 얘기해. 아우 기다리고 계신 친구들 뭐냐고 아이, 너 뭐야! 아, 노래 진짜 못하게 생겨갖고. 좋아, 이러는데. 야, 이 강렬이.